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뵈야 하는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제 발표의 중요성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발표를 굉장히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갈 때 보통 이게 발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취업준비생들한테도 이 발표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유튜브로 그 발표에 대한 것들 왜 중요한지 모예킹을 할 때 발표를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유튜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전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요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은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 특히 이제 특수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IT 보안학과가 있는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대회에서도 뭐 수상들을 많이 하고 또 실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공부를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이제 딥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가르치는 그런 분야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멘토를 하면서 K실드나 그런 멘토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나 그런 것들을 시켜보면은 또 이제 실무에서 필요하는 그런 발표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요 기술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 기술 부분입니다 예 제가 삼박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식을 알고 또 그것을 생각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어떤 지식들을 공유하는 그런 삼박자가 어울려져야 한다 그게 이제 모의에킹 컨설턴트로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이제 실물을 경험을 하다면은 당연히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욱 중요하더라고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 대회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블로그에다가 또 글을 많이 올리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글도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보고서 취업 포트폴리오에 맞는 그런 보고서들을 또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면접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준비했던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발표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이용해야 할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발표 시간들을 정해가지고 맞춰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를 하면서도 그냥 막 이야기하지는 않고 제가 저도 5분,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콘텐츠들을 이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은 15 정도 분량의 스크립트를 준비를 한다거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들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모이애킨 컨설턴트 이제 모이애킨 결과보고서를 발표를 하다 보면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라는 것은 어떤 임원분들한테 변수 그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약속한 것보다 다른 시간들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죠 잘 발표를 하고 자신이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중간에 툭 들어와도 변수가 훅 들어와도 어떤 것들을 더 강조를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은 더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어떤 내용들을 더 상세히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해가지고 더 넣어야 할지 내용을 넣어야 할지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뭐를 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변수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저도 컨설턴트 처음 이렇게 입사를 할 때 그쪽 사무님이 갑자기 이제 그냥 PBT 발표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몇 분을 준비할 그런 말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분인지 10분인지 15분인지 그거는 그때 봐서 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HR팀에서 전달을 들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이걸 이제 맞춰야 하잖아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이제 준비했냐면은 제가 고시원에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원에서 옥상에서 이제 각 자료들을 저는 이제 입사할 때 준비했던 그 PBT 자료들을 딱 가지고 5분 동안의 시간을 재고 이제 발표 연습을 하고 또 10분 정도 시간을 재고 타이머를 재고 또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습을 이제 어떻게 했냐 정말로 이제 큰 소리로 연습을 한 것이죠 저도 대학생 때 발표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들 발표를 한다는 그런 것들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특히 이제 큰 소리로 연습을 했어요 지금도 강의를 준비를 할 때는 조금 큰 소리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큰 소리로 연습을 하고 또 반복적인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이 큰 소리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제 그 작은 회의실에서 굉장히 너무 무리하게 좀 오버스럽게 큰 소리를 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저는 기준점이 뭐냐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소리인 거죠 어느 정도요 너무 이제 작은 목소리 앞에만 앞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고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소리를 내다 보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특히 한 10명 정도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중간점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한 30명 40명 정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계속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신경 못 쓰거든요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이렇게 저음으로 또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도 아니면 누구한테 발표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가서 이제 좀 큰 소리로 좀 톤을 높여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뭐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톤이죠 네 톤을 보통 이제 뭐 파, 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들도 하긴 해요 이게 스피치 그런 데 연습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항상 발표를 할 때 제가 제일 뒤에 앉아요 제일 뒤에 앉아 가지고 정말 그 발표하는 그 목소리가 적당한지 그 톤이 적당하고 크기가 적당한지를 매일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여러분들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여러 스터디를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자기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은 혼자 공부를 한다면은 이제 발표 연습할 때 누군가가 봐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고 이제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찍었던 것을 몇 번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몇 번씩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행성수술 했구나 지금도 조금 행성수술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화면 같은 거 지금 요즘 이제 웹캠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화면 배치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마이크에서 제가 지금 현재 목소리 내고 있는 것도 이렇게 리뷰를 한번 저 자신으로 리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식을 전달한 거에 대해서 잘 전달했는가 그 시간 동안 잘 전달했는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자료들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너무나 길게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장 두 장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할 부분들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발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저도 요즘 K-POP 스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슈스캔 같은 거 이렇게 슈스캔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그 예전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은 그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목소리 그 노래했던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면접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발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예킹 컨설턴트든 아니면 강사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공부를 한다 같이 공부를 한다면은 친구들에게 교육을 해보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제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PPT를 꼭 준비 안 해도 뭐 상세보고서를 하던 PPT를 하던 아무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토론하듯이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직접 친구들 앞에서 서서 서서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발표 시간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큰소리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발표하는 것들 정리를 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들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때도 어느 정도 긴장을 좀 많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했던 것들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거나 아니면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한번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발표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없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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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